현재 마지막 안으로 하루 종일 세차장일 때가 너무 힘들다 오빠가 너무 맛있어 저거 많이 먹어요 없어스타 안 샀네 보기에는 가을인데 날씨가 지금 18도 19도라서 너무 더워요 영상 촬영에도 협조를 안 해주시고 사진 촬영에도 협조를 안 해주시고 자꾸 땅바닥만 만지고 있고 저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짱구야 아 엉덩이 봐 빵 주신이네 완전 난리지 말고 키위 키위야 나 엄마 먹는다 이거 다 못 먹잖아 엄마 먹을게 엄마 먹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목이 안 아파 원래 머리가 길고 숱이 마른 사람들의 포니테일을 하면 목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무겁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편해서 좋다는 거 근데 단발은 문제가 뭐냐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관리 안 하고 대충 말리고 내버려주면 머리가 완전 그지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나가볼 건데 뭐 친구는 아니고 1살 동생들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전환도 할 겸 나갔다 올 예정입니다 자 이때키마스 아 아 아 아 근데 언니 미나리 안 좋아하지 그치 안 좋아하지 아 여기도 미나리야 응 근데 우리 먹었잖아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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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가 파브리야? 파브리하면 가보고 싶긴 한데 아니 저기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게 만원대랑 어 진짜로? 그 미세린 채폭하는 거 치고 되게 좋아 웨이팅 있어? 이렇게 웨이팅을 해야 돼 현장 웨이팅을 음 여기가 용리단길이야? 네 내가 70년대 부산 가짓대 언니 여긴 아직 제 개만 아닌거지 응 난 뭔가 약간 연남동 같은 느낌을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아까 우리 먹었던 데 있지 아 삼각질 가는 그쪽의 용리단길 삼각질 안 뜨는 거 알지? 지도에서 그래? 아니요 그래서 안 잡혀져 지도에서 나 맨에 내 핸드폰이 튕기는 건 줄 알았거든 여기 자리 없지? 어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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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 응 어떤 거 언니 여기 식당이래 아 나오고 싶으신가봐요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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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방금 유튜브에 고화제 버전도 이게 깔파만에 잘 찍어 아 그런게 하는 게 없어 근데 광경 때문에 색감이 모덕이잖아 색감이 모덕이잖아 저 제주방 병이 있어요 여기 제주방 병이 있어요 여기 제주방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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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워줘 빨리 우리 재워줘 빨리 우리 재워줘 우리 재워줍니다 우리 재워줍니다 이제 너무 잘 못하고 6시 30분 정도 늦었고 3시간 정도만 늦었고 엄청 늦었고 오늘 텐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피부과에서 주사를 받고 왔어요 무슨 주사를 맞았냐면 제왕절개 흉터 주사를 맞았는데 스테오 색깔을 했었는데 17cmくらい 꽤 큰 傷跡があるんで 수술이 좀 뾰컹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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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색깔이 변한 그런거는 시간이 지나러 아무튼 다음주에 사실 일일 Its sake 그 다음에 저는 마치도 안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고 anche 우리에 회원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나러 가고 그리고 3일간은 남아있는 반응을 잘 못하고 그게 조금 즐거워 조금 나쁘지 않은 거 같네요 그래도... 너무 크고 어디서 생활이야? 아빠, 언니, 가봐. 아빠! 수치났다. 아빠! 빨리 와봐. 하지마, 앉아. 위험해, 내려와. 너무 잘 타는다. 울기 신났어. 짱구 새로운 기저귀가 한 박스나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는 어릴 때보다 계속 밴드형을 사다가 한 번 급하게 다 떨어져서 배민 비마트로 이거를 사가지고 써봤었거든요. 이게 팬티형인데 생각보다 팬티형이 괜찮더라고요. 최근에도 25년 선의 신상을 선물을 받아서 확실히 밤잠 잘 때 오래 자잖아요, 12시간씩. 그때 좀 덜 새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팬티형은. 너무 웃긴 게 앞에는 호랑이가 앞에 얼굴이고 뒤에는 뒷모습이에요. 이게 너무 웃겨. 밴드형이랑 팬티형이랑 요즘에도 계속 같이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저희가 밤에 재울 때는 팬티형을 무조건 입혀요. 이게 훨씬 덜 새서. 기저귀들을 바닥에 펼쳐놨더니 이거를 계단차로 올라와가지고 밟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서 손 안 닿는데 울려내릴 것 같아요, 위험해. 나 이거 20분 걸렸어. 아이고. 감기가 왜 걸려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짱구가. 그냥 주니까 이제 껍질이. 그래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껍질을 맨손으로 20분 동안 닦아가지고 알맹이만 이렇게 해서. 약. 약은 잘 먹네. 약은 참 잘 먹어요. 짱구는 좀 귀엽지 않나? 아프면 뭔가 미모가 폭발하는 거야?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Sé 불러주자. 어머, 엄마가 선물